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57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라는 것은 개구부라고도 칭합니다 창호는 창하고 문을 합쳐서 부르면 윈도와 창하고 문을 합쳐서 창호 또는 개구부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창이라는 것은 최강이나 이런 한기 등을 목적이죠 이런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창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문 도와의 개념 문은 이런 사람이나 이런 물건들 있죠 사람이나 이런 가구 이런 물건 등의 반출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반출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문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칼략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7페이지 창호의 기능 개폐 방문 어떻게 열고 닫느냐 이것이 그러면 여다지 창호 여다지 문이 개념이죠 여다지는 우리 아파트 세대에 많습니다 열고 닫는 것 그러면 아파트로 치면 여러분도 이거죠 아파트에 세대 현관문이 여다지죠 세대 현관문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침실문들 욕실문 다 이거죠 침실문이나 이런 욕실문 이런 곳이 여다지잖아요 여다지 그래서 여다지 개념이 됩니다 열고 닫는 게 여다지예요 그러면 이 여다지에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열리는 방향으로 나누면 안여다지가 있고 안으로 열리면 안여다지예요 안여다지 그럼 안여다지의 경우는 보통 프라이버시 독립성 목적으로 할 때 안여다지 형태로 우리가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보시면 되잖아요 침실문 욕실문 있죠 화장실문 이런 곳이 안으로 열잖아요 방여다지로 하면 화장실 문을 방여다지로 하면 민망해요 밖에서 문고리가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기면 어떻게 딸려나가죠 안여다지로 하면 발만을 딱 앞으로 딱 하죠 손을 딱 이러고 못 들어오잖아요 맞죠 발로 딱 이런 것이 그래서 보통 안여다지 형태가 있고 안여다지는 침실문이나 욕실문이죠 이런 것들이 안여다지나요 침실문이나 욕실 이 문들은 안여다지나요 그럼 방여다지 자 이 방여다지는 바깥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여다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세대 현관문 방아문이잖아요 현관문은 그래서 이제 이 현관문이 갑종 방아문으로 만들어지죠 갑종 방아문 그러면 하제식 문을 바깥에 피난 목적이죠 이것은 방여다지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3번에 보면 자제문 있죠 자제문 여다지는 여다지인데 자제문이 있습니다 자제문 자제문이란 것은 문을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심해둘 것은 문을 안으로 열 수도 있고 밖으로 열 수 있는 안팎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문을 안팎으로 여닫을 수 있는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는 안팎으로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는 자유로이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바깥쪽으로 열 수도 있고 안쪽으로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제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제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에 미서기 미서기라 해도 되고 미세기라고 해도 됩니다 세기 미서기 자 미서기하고 우리가 미다지 6번에 미다지하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미서기 자 미서기하고 미다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세기는 밑에 레일이 두 개예요 밑에 레일이 두 개가 있어요 미다지는 레일이 하나예요 레일이 한 개입니다 네 한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서기는 한쪽 편으로 밀어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미서기의 개념은 문 한 짝을 갖다가 다른 한 짝 옆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짝을 갖다가 옆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른 한 짝으로 한 짝의 문을 갖다가 한 짝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 짝을 밀어붙이는 문입니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것이 자 바로 미세기예요 그런데 자 보통 이 미다지는 벽소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벽에 밀어넣는 거예요 벽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00% 오픈입니다 100% 개구부를 100%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 정도밖에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열리는 것이 자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보면 지하철 문들이 미다지예요 아니면 선강기 이런 것이 미다지예요 미다지이고 미세기 미세기 여러분들 집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창문들은 미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죠 여다지 있고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 보시고 그리고 해전은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보통 미석이나 미다지, 여다지 이런 거 외부에서 외부 공기가 확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1층 같은 데 이렇게 해전시키는 곳이죠 큰 병원 같은 데 그래서 1층이나 지하철 이런 데 로비가 큰 공간이 있을 때 보통 이 해전문을 설치하죠 그래서 이제 출입구에 통풍이라든지 바람 같은 거 있죠 또는 이런 기류를 갖다가 통풍 기류를 방지하고 출입이 있는 통제 목적 해전문이 있으면 한꺼번에 확 못 들어오죠 이런 데 쓰는 것이 바로 해전문이고 그리고 4번에 5번에 전문 나와요 전문은 병풍처럼 여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장의 문을 경첩으로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큰 방을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서 쓰거나 아니면 전체를 개방할 때 큰 공간을 쓸 때 쓰는 것이 바로 전문이죠 병풍처럼 여닫는 형태가 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기본적으로 창호에서 일단은 여닫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도록 우리가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에는 미닫이가 잘 없고 미색입니다 미석이 창호다는 거 그리고 아파트에 여닫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창호 철물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창호 쪽에서는 이런 것 조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270페이지 보시면 유리가 나와요 유리는 앞으로 세부조 이런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는 안전 유리하고 안전 유리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 관련된 것 에너지 절약 관련된 유리라든지 뭐 이런 절약 유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뭐 유리공사는 이제 기본 들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입문 과정에서는 이것도 다 안기하려는 힘드시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78페이지 보면 수장공사가 나와요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이제 덧붙여 대는 공사가 수장공사 개념이 된 수장 뭐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최근 흐름은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정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마강공사들이 수장공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바닥에 장판지를 깐다 벽에 벽지 공사한다 또는 뭐 나무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천정에 반자공사를 한다 이런 것이 수장공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닥에 마룬을 깐다 이런 게 수장공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거기에서 이제 278페이지 징두리라 나오죠 자 징두리의 개념 정도만 일단 기억하면 징두리는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고 해요 징두리 징두리는 벽의 하부입니다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고 합니다 그럼 징두리 판백은 내부 벽의 바닥 1.5m 정도 벽의 하부를 판백으로 처리한 게 징두리 판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걸레바지 자 우리는 바닥 청소를 걸레로 하죠 그러면 바닥 청소를 걸레로 하게 되면 벽면 하부가 더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벽과 바닥이 맞닿는 부분에 자 바닥 청소 시 벽면에 더러워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걸레를 받아 준다고 해서 걸레바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거시나 주방이죠 주방 쪽에 바닥하고 벽이 맞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닥이다 이거예요 바닥면이고 여기가 벽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자 뭐 목재든 뭐 이렇게 어떤 데는 야매들은 저 본드로 부착해 놓은 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자 바닥하고 벽면이 맞닿는 부분에 여기 목재로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닥 청소하면 걸레가 이렇게 탁 벽면하고 부딪히면 더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바닥과 내부의 하부가 맞닿는 부분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걸레바지 개념이 됩니다 걸레를 받아 준다고 해서 걸레바지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상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몇 가지만 딱딱 한번 해볼게요 뭐 전체로 이제 하면 좀 힘드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295페의 반자 천장을 가려야 되는 것을 보통 반자라고 여러분들 보통 천장 천장 하는 거 있죠 그게 반자예요 천장을 가려야 되는 거 쉽게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천장 반자가 없게 되면 백안이나 전선이나 이런 게 막 천장에 다 보이면 간혹가다 노출해서 뭐 카페 여러분들 있죠 커피 마시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처리한 데가 있죠 레스토랑 이런 데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레스토랑 이런 데에서 누워서 밥 먹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아파트에서 침대든 바닥에 누워서 잠자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불을 끄고 항상 있는 건 아니죠 누워있다고 백안 이런 거 보이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반자를 틀게 되죠 그래서 천장을 가려야 된 구조를 우리가 반자 이렇게 칭하는 게 반자 그래서 천장을 가려야 된 구조를 반자라고 구조체를 반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라매면 그러면 이제 반자하고 이제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그걸 다라맸다 해서 달반자라고 하고 그냥 바로 마감을 하게 되면 재물반자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자를 구성하게 틀을 짜는데 그때 그걸 반자틀 이렇게 보통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히 말아 두시고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03페이지 보면 도장공사가 나옵니다 도장 자 도장이란 것은 칠하는 것이죠 칠하는 것이 도장공사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있죠 자 아파트 외의 벽면을 콘크리트 그 자체로 마감하면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장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보면 5년마다 도장하죠 그래서 아파트 외부 벽면에 바른 도로가 에멜신 도로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수성 페인트는 콘크리트 칠하면 외부에 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이 약하잖아요 일반 수성 페인트 그러면 비가 한번 오면 다 섞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성수지하고 약간의 기름을 첨가해서 내수성 내구성을 첨가시키는 에멜신 페인트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외부 아파트 벽면에 발라요 그 5년마다 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도장공사는 쉽게 이것이죠 우리가 아파트 외부 벽면이나 이런 데 계단이나 이런 데 도장공사를 하죠 그러면 그 어떤 도료를 발라야 되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아파트 세대 현관문은 철제 문이잖아요 갑종파 문이잖아요 철판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러면 녹슬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데 녹막이 도료 바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샤시가 가거 아파트는 샤시가 알루미늄 샤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의 녹막이 도료는 무엇이냐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704시 주의사항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7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거 아닐까요? 그래서 보통 물체 바탕에 여기 이제 콘크리트 면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칠한 것을 우리가 초벌칠이라고 하는데 이 바탕입니다 이 바탕이 있을 때 바탕면이 있으면 여기 제일 먼저 칠한 것을 초벌칠을 우리가 하도 이렇게 표현해요 하도 하도는 물체 바탕에 직접 칠한 것을 우리가 초벌칠 하도라고 해요 하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재벌칠을 하게 되는데 발음은 초벌 발음 우리가 재벌 발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것을 재벌칠을 중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중도 중도라 표현하고 그리고 정벌칠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칠하는 것을 정벌칠을 이것을 상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초벌, 재벌, 정벌 그래서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칠할 때도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두꺼게 칠하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칠을 할 때 자 거기 페이지 305페이지 보면 나오죠 305페이지 보면 자 보통 다른 공법에 솔칠이라고 나오죠 솔칠 솔칠은 기본적으로 뭐 시방서상은 이것을 부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솔칠 또는 부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솔칠이 바로 붓도장입니다 솔이니 그래서 기억하실 것 자 이것이 솔로 칠하는 것을 우리가 붓도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붓도장 솔 그러면 솔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칠하면서 좌에서 우로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 오른손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로 이렇게 칠하겠네 그러면 이거는 솔칠은 큰 면에는 불리하죠 자 아파트 외벽면은 이걸로 다 칠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언제 다 칠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 뭔가 하면 롤러 칠 2번에 있죠 롤러 공법에 롤러 칠 롤러 도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롤러 칠은 이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게 있죠 이걸로 해서 막대기 길게 해서 이걸로 이렇게 칠하죠 이게 롤러죠 롤러 도장이라고 하죠 롤러로 많이 합니다 얘가 큰 면에 유리하죠 그런데 이 롤러나 우리가 이제 솔칠 여기서 이 롤러 칠 있죠 롤러 도장 자 이런 이 롤러 칠하는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들 발음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처음에 돌을 칠했을 땐 두껍죠 그런데 많이 칠하게 되면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발음 두께가 균열하지 않는 거에요 균열을 못해 균열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죠 특징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뿜칠이 많이 쓰죠 뿜도장이에요 뿜칠 뿜도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현실적으로 과거 아파트는 이걸로 했었어요 롤러 도장으로 롤러 칠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인부들이 없어요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이 뿜도장을 못하죠 뿜칠을 잘 못 그래서 이걸로 해요 롤러 도장은 인건비 상속을 해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 많은지 이걸로 다 칠하려고 해봅시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뿜도장 뿜질로 우리가 공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할 때 제가 하잖아요 차 차 이제 지하주차 넣고 도장 도장 피해 돌려고 하죠 그런데 끝끝내 안 도장 차를 안 해주면 있죠 그러면 차 커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장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앞 크기마다 차 크기마다 씌우는 게 있죠 커버가 다 있습니다 그걸 씌워놓고 우리가 뿜칠하죠 뿜다 보니까 도장이 재료가 밑에 떨어지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뿜칠 공포 그래서 이제 뿜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죠 거기 페이지 306페이지 보시면 스페이 운행 방법 나오죠 그래서 대략 30cm 300mm 정도 이격시켜 가지고 그 뿜칠 면에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운행해야 돼요 이론상 그런데 이론상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행하다면 뿜칠 잘못합니다 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도장할 때 보면요 그냥 나무막대에다 이렇게 끈 이렇게 다라매가 아니고 줄 다라매가 여기 사람 내가 이렇게 뿜칠하잖아요 그럼 이걸 간이 달베개 라고 하거든요 간이 달베개 이렇게 해가지고 밧줄 하나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뿜 도장하는데 어떻게 직각으로 하면 얼마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X로 칠하지만 실제 이론상은 직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뿜 도장 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뿜칠을 하는 것은 제일 빠르잖아요 작업하기 제일 빠르죠 그래서 하고 그리고 뿜 도장을 하면요 도료통을 가지 올라갈 필요 없죠 자 이 롤러 도장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롤러로 하려고 하면요 통을 갖다가 넣고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칠해야 돼 그러면 뿜 도장하면 호수만 들고 올라가서 하면 빠르죠 그런데 이 롤러 도장하면 도료통을 가지고 올라가서 계속 같은 높이에서 조절해가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도료를 계속 보충해서 올려줘야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속도가 그래서 최근에는 타풍칠 공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307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 관련돼서 뭐 간략히 용어 몇 가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 시간 나와요 그래서 달경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혼합했을 때 계란화 경화되지 않고 자극 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럼 달경은 두 가지 이상 재료를 섞어서 쓰는 것이 다액형형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 가지고 배합해서 쓰는 건 그것을 우리가 다액형형이라고 해요 이럴 경우는 그 자극 가능한 시간을 우리가 가사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7번에 초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원색 가지고 도장하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 칠하는 거 보셔요 아파트 단지는 원색 가지고 칠하는 거 못 보셨죠 그래서 파스텔통 계열이 돼 있죠 자 그러면 보통 아파트에 보통 외벽에 칠하는 색깔이 원색은 거의 잘 못 보셨을 겁니다 빨강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거 잘 못 보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도시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색깔을 조절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렇다 보니까 일정 색의 톤만 우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색깔을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색의 돌을 혼합해 가지고 색을 섞는 거예요 희망한 색이 그래서 쉽게 물감 옛날에 빨강색하고 파랑색 섞은 무슨 색 되죠 이런 것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을 혼합해서 자기 원한 색을 만든 색을 섞는 것이 쉽게 그것이 조색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착색은 시방성용으로 해놨죠 바탕면에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쉽게 바탕면에 색을 넣는 작업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목재에 기름 바니쉬 니스를 바른다 이게 속칭이 니스 니스 많이 하죠 바니쉬를 칠할 때 여러분들 바니쉬는 투명도로 있잖아요 그럼 투명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하판을 우리가 하판에다가 바니쉬를 칠하면 보기 별로거든 그러면 안에다가 바탕에다 색을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니스를 칠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바탕에다가 이렇게 색을 넣는 작업하는 거 색을 미기는 거죠 착상시키는 그것이 보통 착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구 같은 거 있죠 원목 색깔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맞죠 굳이 이제 착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착색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에 퍼티 나오죠 퍼티 자 바탕에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겁니다 현장에서는 빠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빠데 칠한다 또는 빠다 칠한다 이렇게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할 때 자 뭐 이러면 창호 주변 개구 주변 이런 데 이렇게 칠하는 그런 게 보셨습니다 그게 이제 균열이나 홈이 있으면 이것을 평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살부침용 도로를 먼저 바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퍼티라 해요 퍼티 공식 용어는 퍼티고 현장에서는 빠다 칠한다 빠다 칠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의 희석제 나오죠 도로의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희발성 액체죠 그래서 보통 어 이제 유성 페인터나 이럴 때 뻑뻑하니까 어 시너죠 보통은 시나 시너 이렇게 하죠 그 시너가 바로 무엇이다 희발성 액체인 그래서 보통 희석제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부칠 솔칠 할 때 있죠 유동성 좋게 해서 롤러칠 할 때 잘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른 것이 희석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뭐 그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이제 도장에 대한 뭐 기초 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입문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은 318페이지 뭐 건축 적산 파트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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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